아 아 아 아 아 아 나 이거 3개월 남았죠? 개 혐오 발언하면 무작정 나가라 한다 건물주에 갑질 모발 아 아 사과하시는 게 좋겠네요 아 아 우리 개 못 봤어요? 봤죠 어디로 갔는지 못 봤어요? 죽었죠 아 선생님이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우리 원다 꼭 찾아드리겠습니다 아니 네 완다인가요? 네 우리 형 선생님 금연남부 수정이랑 헤어진 지가 2년이 넘지 않은가 얘가 그쪽 자식인가? 사랑이니까요? 멍멍이 이름이 너무 흔한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 사랑이 너무 좋다 그래 너무 좋다 사랑이 하자 사랑이 그래 사랑이 하자 동물병원 원장님한테는 이제 고민상시한테는 없는 게 뭘까요? 머리 냄새? 우리 차장님 오늘 하루만 재우시면 안 될까요? 저 깐거 좋아지 고마워 고마워 감사합니다.